눈물참기대회 네, 눈물참기대회 눈물참기대회 마지막 라운드 참가자 최진씨 마지막 레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.. 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?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냐고 응 니 왜 떠나야 하는 건데 말을 해줘야 알지 난 사실 맘 말기야 마지막 라운드 여자 주인공의 충격적인 소식 전달에도 꿈쩍도 안 하시는 모습이 좋네요 결승 진출하신 분 같네요 네, 그러면 지루한 표정을 계속 이어서 두번째 레벨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엄마 어디가? 엄마 멀리 여행하다 가지마 흠 모성애와 구성애를 자극하는 이 장면에도 아직도 여전히 지루한 눈을 하고 계신 최진씨입니다 네, 그럼 결국 마지막 장면까지 눈물을 참을 수 있으신지 마지막 레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레벨 플레이해 주시죠 마지막 레벨 플레이 갈긴 가더라도 이것은 꼭 가져가 이게 뭐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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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